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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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스타TV 함께하는 퀴스 당장 오늘 첫번에 들어가있습니다 아 총 게임수 6이지 예 6게임 중 5번이 토스전 1번 테란전 뭐라구요? 아 못봄 뭐라고 했어? 안해 뭐라고 했어? 안해 뭐라고 했어요?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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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 아 테라님 뭐야? 무슨 소리 이게 게임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물어봐야될게 종족이 뭐냐고 물어보지 토스냐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잠깐만 상대방도 토스전 말했나?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저도 지금 6게임중에 5번을 토스를 했기 때문에 어 토스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그래 그럴 수 있어 나같은 사람이면 이해가 됩니다 나같은 사람이 미네랄이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방도 토스만 걸려가지고 흫 토스만 걸려서 지금 물어본 나같은거야 내가 생각할때 그래 개빠르네 정자야 아 뭐 팔베록 이런거 아니지? 명력을 내리시죠 천천히 안마당 먹고 안전하게 먹고 갈게요 잡았당 워어어? 저걸 삐지컬로 뺐단 말이야 어? 상대방이 뭐지? 대각선 원서치야? 기분 나쁘게 대각선 서치하는데 첫 서치에요? 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야 똑같은 분도 되잖아 아군이 공격할 예수 아군이 공격할 예수 아군이 공격할 예수 아군이 공격할 예수 가스가 전부 다 빨라여 들어서 약간은 팩토리아가 더 빠르 근데 많은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 아닌가 아군이 공격할 예수 아군이 공격할 예수 아군이 공격할 예수 아군이 공격할 예수 네 현재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배로 나리죠 같은 빌드랑 그 먼저 보는게 나아 벌탱으로 가죠 제일 무난하게 제일 자신인걸로 갈게요 뭐..뭐..뭐가 또 문제에요? 서플? 서플 뭐가 아 여기 어? 그러게요? 이게 뭐죠? 나도 해보자 잠깐만 무슨 욕한지 한번 해보자 여기다 지은거야 이렇게 하면 가스를 캐닌 캐는데? 캐닌 캐니요? 아예 못 캘줄 알았는데 캐닌 캐니 에스시 액션 비 완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딸 별로 빨래 캐일 것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죠? 빨리 캐일 것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다음 택 테리어는 발키리 빌드 보여달라 일단 지금 이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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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 던지면 안되면 돼 나는 사례밭 빌드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거는 지금 사례밭 벌초를 썼다라는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밭을 압박 넣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추가 팩토리도 있는데 3까지 3,4,5,6,7 3,4,5,6,7 3,4,5,7,2,1,4,7,2,4,7,1,1,4,8,7,1,1,4,6,7,1,1,2,7,2,4,7,2,2,7,2,7,3,2,7,2,7,3,7,2,7,3,6,2,7,3,2, ideals 가지고 어? 맞춰간다 팩토리 뭐야 이거? 레이스네? 근데 레이스 왔어요? 아닌가? 레이스보다 이렇게 지금 피해를 받는게 더 아프다니 들으시면 안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격당하십시오 엄마한테 저축하십시오 애들한테 잘 걸렸던 거여 황 장계방은 피해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그만 받고요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하 하하 아 이거 저거 너무 하잖아요 아 저거는 아니 어떻게 마인은 터지는 순간에 들어갔죠 나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많이 유리하죠? 마인때문에 지금 당장 탄압에 다리뚜고 못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가면서 다리를 조여놓고 공격을 한다고 들으신다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공격을 받는 것 같다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공격을 받은 것 같다 2-3를 다 침신로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 2가지를 통한 기관이 분명합니다. 목표 2가지를 한 것입니다. 운전을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중에서 파이터로 밀糞이 없었습니다. 목표 2가지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역 파격!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예린 있으십니까? SCB 준비 완료! 검사 에너지로! 가비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이저팀! 준비 끝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말로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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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가비는 공격하셨습니다.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흙이! 오우! 타이밍 그 상황을 다 해결해놨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산래방이 어쨌든 압박 오는 거에 대한 어.. 그 상황은 다 해결해놨고요. 그죠 조여놨고, 추가 την 산림 멀티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요런 그림이라면 어쨌든 쪼여놓은 제 입장에서 마음 편히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어쨌든 레이스라는게 변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거는 약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초보분들은 저거를 좀 다루다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에 모으니 혹시나 봐봐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핵을 갑시다 곧 잘 먹겠습니다 좌측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뾱이 패스 아랫 아랫 그리스도 아랫 What the fuck? poxüss 못놨어야되 빨리 터져? 겁났어야 돼 톱니! 이티 씨밥새끼 잘 챙겨주세요 래시니 고맙습니다 전 감자 먹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밥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잘 안 realise 정신 계신 알겠습니다 네 무슨 교시기 커허 아 뭐야 뭐야. 재문미네 이 형이 게임 코로나 봐라 저 yerde 멀티 하러 갔는데 동심합니다 동심계신 봐라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0-0을 내려주십시오! 1대 냥님! 1대 냥님! 1대 냥님! 목표 위치는 0-0을 내려주십시오! 0-0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1대 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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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다 시켜보기로 했어! 괜히... 1대 냥님! 아 이게 뭐야? 2대 냥님! 2대 냥님! 2대 냥님! 1대 냥님! 1대 냥! 근데... 1대 냥이! 자, 사내망이 저렇게 열심히 게임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뭐다? 점점 힘들어지는 건 희망합니다 워낙이 없습니다, 부사진 여섯시 먹어야 내가 핵을 쓸 수 있지 어, 뭐야 이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누구죠? 아이고, 넥 고맙습니다 부사진이 났다 갑자기? 갑자기 렉시라야? 목표 설정 야! 야! 뭐야! 대치만 해놓고 핵을 뚫으면 돼요 네 대치만 해놓고 핵을 뚫으면 돼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신이 알아듣네 음, 어, 뭐야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explaining. 준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기, 준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탈장님 럭, 회장님 럭, 회장님 엣트라시 S 드랍시로 왔다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다는 방 cyn觉得 무리를 알지 자산시켜! 제가 저만 팀 60 내는 거 택배 사내발 먹을 땅이라면은 제가 간이라도 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데 난 잘 대처를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팩으로 대응을 해줄 필요있죠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 끝났습니다 알 수 마시죠 내장힘 호우 그 정도쯤이야 시빙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아들이 안되게 됐습니다 갑니다 뭐랄까요 갑니다 뒷가입 코스트 작전기심 준비 끝났습니다 사라진다 목표 위치는 하라 사라진다 호우 외부 결정 께 지금은 새끼리 코라 목표 살짝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죠 목표 살짝 극전 준비 완료 쥬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쥬도 새도 모르게 그렇고 말고 쥬도 새도 모르게 쥬도 새도 모르게 드디어 자올라 이게 안다요? 핵 공격이 감추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떨어졌니? 들리니? 아 떨어지긴 했구나 아 못봤어 핵을 쐈는데 못보자니 이런 시치스러운 일이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쥬도 적도 맞춥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기꺼이 아 나 업그레이드 안 했어 와 깜빡했다 살려면 업그레이드 잘 될 것 같은데 이어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이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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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우선 아 비하면 아 아 아 구멍 구안 무슨 목표 달성.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꼭 하나 주로 클럭 끝!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이동! 갑니다!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부속 건물 완성!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급격! 드디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핵폼력이 감지되었습니다. 어? 대충 수립은 무선교신기 가! 무선교신기 가! 전엔 전혀 부족하니...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변화 전쟁! 그 드랍집을 태워서 여긴 뚫기 힘들고요 드랍집을 태워서 여기 뚫을 줄 없잖아 모스트를 태워서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begr뎃대는 범위의 차초가 이제는 밤이 적은 부가로 방향icios을 갖다 말리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에 도지하는 거 많은 도라인에 도라인에 도라인해 도라인에 도라인해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대우한 공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날이 지를 모여야 합니다 수상실에 도라인에 도라인에 도라인처럼 목표 2. 아니 난 스캔이 없었어? 대맞네 요거를 요런식으로 돌아가서 요기를 빵 여기는 사냥 위쪽을 또 스캔을 뿌리겠죠? 그때 여기를 해서 여기를 뚫어버리면 상대방은 깨요 안녕 하하하하하 다 이견했지만 늦었다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네 드라우스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 이동 이동 연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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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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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가자아 까자아 응 몰 레이스를 몰랐으면은 레이스가 막 여기 타격하면서 이상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놈의